네 이제 조금 신나는 거래요 지금 이제 각소리인데 각소리에도 이제 깨달을 각자 말씀 섞자 이제 18분인데 그걸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일자나 환장을 들고 보니 일체 중생을 제도 고조 6년 구행 정진 끝에 무상 대정낙을 이루셨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상 정낙으로 이제 훈련만 같이 합니다 같이 연습해봐 일자나 환장한 눈을 열어놓고 이 일체 중생을 제도 약 5년 구행 정진 끝에 무상 정낙을 이루셨네 무상 정낙을 이루셨네 내 일자나 불고라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고 어떤 남성들은 사느리엔 비타 희골한 게 그렇다 구사의 또를 성취하세 나이 구사의 또를 성취하세 여성떠아 앉아 안자 이 거라 다음 상도 중대에 기아이 어 상' 치' 정리를 이른받고 생사유래 하나인여 그의 도인 되어보세 그의 도인 되어보세 쪼쪼록 언젠가 물가라 사소풍을 지지하여 사목의 소환 기억으로 국덕기에 부족하고 일체중생을 사랑하리 일체중생을 사랑하리 어쩌다 한 잔을 줄보라 영광을 벗어나는 보도 견성을 하게 돼 각종 진심 같이 없고 춤출 신난 누가 정신 신난 남은 거다 전어 한남들 떠나보니 육박 밀밀 풍악이여 흑신 통직에 소재되어 풍악 중생을 돼도 싫고 흑납으로 인도하니 흑납으로 인도하니 흑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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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안으로 흑납으로 유빈 basically 끌은 해외 юда 눈 지금 복숭고 신장룰이 공나바음을 폭격하고 정부를 수행할려 원각산에 올라가자 원각산에 올라가자 변화 환경이 거라보이 부품던데 변화장 속에 부풍고 어떤 부인이 누군 있나 오늘 부인 우리 모두 큰 낙세계 흰재로다 큰 낙세계 흰재로다 쉽잖아 환장 들거나 우원인 시방 속에 중생들이 정이 터불한 복조에 단식없던 모양 중대 또 없는 밭이 너가 지네 또 없는 밭이 너가 지네 절시고 절시고 좋고 죽네 평소 중단을 잊어 나에 벌려 바지진다 오늘의 말을 듣게 되면 보일은 문제여 이 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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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 이야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